세틀 한인회가 지난 주말 14일 워싱턴 대학 학생회관 허브에서 제2회 열린사랑방을 개최했습니다. 열린사랑방은 유학생 등 한인 대학생 차세대들의 한국 역사의식을 고추시키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사랑방은 동양고전인 손자병법, 한국의 영웅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보력이 현대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조명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여러 나라의 해군사관학교에서 세계 4대 해전사의 하나로 꼽히는 한산대첩에서 승리하며 16세기 조선이 풍전 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구국 영웅이자 최고 리더십의 상징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해 참석자들이 다 함께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손자병법의 지피지기, 백전불태를 어떻게 전술적 변화의 전략으로 실천해 23전 23승을 거두며 불의의 명장이 됐는지에 대해 퇴역사성 김병주 장군의 동영상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일본군에 비해 수적으로 장비에 있어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조선군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은 일본 수군을 분석하고 조선 수군의 군사력을 진단한 후 근접전의 강한 일본 수군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인 거북선을 탄생시켰습니다. 적군의 정보를 제공하는 조선인에게 후하게 포상에 얻은 우수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하객진법 전술을 구상해 한산도 대첩을 일궈냈으며 이날 사랑방 참석자들은 위대한 영웅에 대한 관심 그리고 동경심과 자긍심을 느끼는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유용숙 스웨틀 한인회장은 한인 학생들이 동양의 고전, 한국사의 영웅 그리고 현대 기업 경영이 일맥상통해 활용될 수 있는지를 조명해봤다면서 역사가 고리타분하고 나와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바뀌고 삶과 직장에서 문제 해결세와 리더로서 활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2회 열린 사랑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전했습니다.